우리 이제 이어서 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책론이죠. 정책론. 우리 아까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까지 해서 레일리 허프 이론까지 해서 우리 시장론 3단원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론 4단원인데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테마 20에 보니까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다? 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요와 공급이죠. 자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뭐냐 그러면 시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수요 공급은 무슨 활동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경제활동이고 수요 공급의 활동 정도를 경제활동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했어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수요 공급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를 따져보는 건데 자 수요 공급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 실패가 있었대요. 그럼 시장 실패는 뭘 얘기하는지 이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럼 시장 실패가 있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시장에 개입해서 이걸 좀 실패를 바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책론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 수단 방법을 정책, 정책론.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뭔지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좀 중요하니까 얘를 먼저 보면 자 시장에 실패가 있다. 이 시장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데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이런 정부의 개입의 기능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시장과 경제라는 단어가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예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니까 이 시장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론, 이 단원이 경제론이었어요. 이 경제론에서 뭘 배웠어요? 경제론에서 뭘 배웠어요? 여러 가지 배웠죠. 네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웠죠.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러면서 정량적 개념인 탄력성을 배웠고 마지막에 경기 변동의 유형, 순무개장,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처럼 가격이 폭등폭락처럼 일어나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 이런 경기 변동의 양상을 설명했던 게 있었죠.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데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니까 이걸 경제적 기능,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걸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시장 실패를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 얘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가격을 결정해요.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거에 수요 공급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고 우리가 이제 따져볼 건 두 번째 기능을 볼 건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 부동산도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팔구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볼 건 수요 공급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있더라. 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걸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의 중요한 기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있는데 이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나누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경제적 기능. 자 그러면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예요?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완전 경쟁의 조건이 뭐다? 다 정농진이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아니라 불안전이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죠. 부동산이 고가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만 수요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구매력을 갖춰야 수요자가 되니까 파는 사람도 개발자 공급자는 모든 사람이 개발자 공급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급자 개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예요. 그럼 시장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이 저소득층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거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 정부는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엔 소수만 있는 시장이고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 목표는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이게 사회적 목표예요.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우리 부동산학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특성은 효율성이에요. 우선시 되는 건 효율성이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많이 해서 부자되라. 이런 것을 효율성이라고 해요.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루고루 모두 다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해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잘 보살펴서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형평성의 균형이나 균형을 잡게 하거나 조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게 사회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고 이런 정부의 개입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건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죠. 이런 걸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이런 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얘기했을 때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분할 때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뭐라고?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시장의 문제는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가 뭔지를 보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란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잘 배분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잘 나눠지지 못하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외워놔야 돼요. 자, 시장 실패는 뭐냐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원의 배분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거나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 중요하니까 시장 실패 기억해놔야 돼요.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거냐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대를 100세대라고 했을 때 주택 보급률은 110% 정도가 해당되니까 110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보다 주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부족 문제가 나타나죠.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서 골고루 잘 나눠졌다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독과점 같은 게 일어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투기적 요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배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시장 실패.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시장 실패가 여전히 일어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여전히 수요 공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건 자원 배분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한다. 자원 배분의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 원인을 네 개로 뽑아요. 대표적으로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전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네 개를 외공불비 이렇게 외울 거예요. 외공불비, 외공불비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외공불비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 시험에 단답형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불안전 경쟁과 정부의 비대칭성은 이미 배웠어요. 한번 정부의 비대칭성 한번 보죠.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건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거래가 일어나서 불합리한 거래가 일어나니까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니까, 알기가 어려우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정보의 불안전성,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정보의 수집이 쉽다, 어렵다. 수집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우리가 총론에서, 1단원 부동산학 총론에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와 관련돼 있다? 개별성. 같은 게 없어서 개별적인 요인을 다 일들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래서 정보가 숨겨져 있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거래할 때 정보가 비대칭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거죠. 거의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나라에서는 자꾸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이 뭐예요? 무슨 제도? 공시제도죠, 공시제도. 대표적으로 등기 등록제도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죠. 두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이래요. 불안전 경쟁이란 건 경쟁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경쟁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건 독과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과점.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대기업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과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 이런 것들이 불안전 경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이 나오면 네 가지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의 조건이 뭐다? 다 정동진. 불안전이라면 다 정동진을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태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조건도 불안전 경쟁과 똑같은 요인이에요. 이건 이미 배웠고 그러면 외부효과와 공공재가 이제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를 따져볼 건데 외부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걸 정의의 외부효과, 나쁜 건 부의 외부효과.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둘 다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해서 시장 실패에 일으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데 이 자체가 외부효과 자체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좋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걸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게 많이 만들고 있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좋은 걸 너도 나도 만들려고 한다는 문제가 없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더라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의 외부효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외부효과의 경우는 시장에서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더라. 나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건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안 만든다라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시장에 맡겨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효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의 문제는 좋은 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고 나쁜 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공공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제라고 하는데 이 공공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공공제의 생산을 시장에 맡겼더니 너도 나도 좋은 것들, 여럿이 쓰는 재화를 많이 만든다는 문제가 없는데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외공불비를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적이지만 사실 외부효과와 공공제의 문제는 얘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게 시장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좋은 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나쁜 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너무도 나도 필요한 공공제인데 시장에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이게 해석돼야 될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과소냐 과다냐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 핵심 내용이에요. 일단 시장 실패의 정의가 뭐냐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시장 실패, 이런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공불비 네 가지가 있고 외부효과와 공공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건 안 만들어져서 문제고 나쁜 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고 공공제도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한번 보죠. 매년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100%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정부의 개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일단 두 개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을 정부가 직접 할 때 직접 개입이라고 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장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걸 정부의 직접 개입. 그러면 직접 개입의 의미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한다. 한번 보죠. 얘는 수요자 역할, 얘는 공급자 역할, 얘는 가격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해보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 정부가 땅을 사들여서 저축을 해놔요. 이 저축해놓은 곳을 토지은행이라 그래요. 토지은행에다가 정부가 땅을 사서 저축해놓는다. 이걸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해요. 중요한 건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우긴 하겠지만 토지은행이나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이 일을 전담하는 건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LH가 해요. LH는 랜드 하우스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라 그래요. 얘가 전담한다. 그런데 LH가 땅을 살 때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땅을 사는 건 아니에요. 물어봐요. 양도사를 권리를 존중하면서 너 나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선매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LH가 땅을 살 때는 양도 의사를 존중하는 선매제도를 위해서 LH가 땅을 산다. 선매제도. 이때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우겠지만 선매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매수 방식이다. LH가 땅을 살 때는 선매 방식으로 협의 매수 방식으로 땅을 살 수 있다. 이건 사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수요자 역할로. 우리가 공적 주체 얘기하면 세 가지를 둘 수 있어요. 중앙정부, 정부 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부 등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공기업이죠. 이 세 개가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등이라고 표현된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그래서 소재은행제도는 LH라는 공사가 전담해서 일을 맡고 땅을 미리 사놔서 저축해놓고 LH가 땅을 살 때는 협의 매수 방식인 선매 방식으로 땅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개발. 정부가 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과정을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 걸 공용개발이라고 그래요. 공용개발. 이때 공용개발할 때 정부가 땅을 살 때 수용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요. 수용과 환지를 섞은 걸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혼용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주로 무슨 방식으로 땅을 사냐면 주로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수용은 강제성이 커요. 강제성이 크죠. 강제성이 큰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서 주로 농지를 수용해요. 농지를 수용해서 정부에서 농지를 택지로 바꿔요. 택지는 뭘 지을 수 있는 거?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바꿔서 정부가 이제 여기에 아파트를 짓든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임대하든지 분양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용 개발이라고 하고. 공용 개발로 주로 뭘 만드냐면 공공 임대주택을 주로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어서 임대하는 주택이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도시 개발 사업. 이 도시는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신도시 개발 사업.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의 넓은 지역에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해요.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용도 있을 수 있고 환지도 있을 수 있고 혼용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 환지는 정부가 땅을 샀다가 다시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개발해서 개발된 토지를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니까 재매각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재분배라고 얘기해요. 재분배. 환지 방식은 재분배 방식이다. 이건 정부가 개발하고 개발하고 공급하고 개발하니까 개발자를 공급자라고도 하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있고 자, 가격을 규제한다. 임대료가 수요 공급에 결정되는 임대료가 가격이죠. 임차를 수요라고 하고 임대를 공급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임차, 임대에 결정되는 임대료와 똑같은 말이에요. 경제론에서 가격이라는 말을 임대료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격, 임대료를 결정한다. 마음대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로 싸게 받아 임대로 규제하는 정책도 있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 분양가, 분양하는 가격이죠.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분양가는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가격을 분양가라고 얘기해요. 재고주택 판매 가격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주택을 처음 파는 가격. 이걸 분양가라고 해요. 분양가를 규제한다.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기본적으로 이거 한번 보죠. 이 규제는 낮게 규제할까요? 높게 규제할까요?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낮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가격제예요? 최고예요? 최저예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건 다 상한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상한이니까 뭐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가격을 규제할 때 최저 가격제는 없어요. 다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고 상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을 정하는데 이 상한을 어떻게 정한다? 낮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제, 하한제는 없어요. 상한제니까 상한이니까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는데 최고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택정책을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 그러니까 가격을 규제하는 건 최고 가격제, 상한제제, 하한제, 최저 가격제 이런 건 없어요. 상한제다. 자, 여만큼이 대표적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간략히 설명한 거고 중요한 건 간접 개입이 중요해요. 간접 개입. 얘를 절대적으로 외워야 돼요. 자,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 하진 않고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한 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은 알아서 일어나게 하되 어떤 특정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보조하는 정책을 이걸 정부의 간접 개입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온 건 딱 여만큼만 나왔어요. 이렇게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울 건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이 맨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맨 앞에 있는 거 개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보조금, 조세정책, 세금 얘기하죠. 금융정책.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하면 대출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대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LTV, DTI가 있죠. LTV, DTI. 그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정보 지원하는 행정지원정책. 나라에서 부동산 정보는 자꾸 숨겨져 있으니까 알려주는 정책을 취하죠. 공시제도, 알려주는 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이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개발, 보조금, 정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개발, 보조금, 정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현재까지 33회 동안에 이 두 개를 섞어놓고서 직접 개입이 몇 개냐, 간접 개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개입에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워놔야죠. 개발이,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호는 보조금, 임대료 보조, 조세는 세금. 세법에서 배우는 모든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정책. 금융정책, LTV, DTI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DTI 중에 더 강력한 걸 쓰고 있죠. 뭘 써요? DSR을 쓰고 있죠. DSR도 이것도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LTV, DTI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금융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LTV, DTI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고 이건 금융정책이 완화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LTV, DTI가 하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고 금융규제가 강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각종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이죠. 개발보조금 정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우리 학교론에서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대표적인 유명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경제론에서 저량이냐 유량이냐 구분하는 예가 있었죠. 저량의 예가 뭐냐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죠. 두 번째 정책론에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구분할 때 간접이 뭐냐 그러면 개발보조금 정보 이렇게 이때 개발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개발, 여기도 개발 이런 거 있다고 이걸 쓰면 안 돼요. 맨 앞에 있는 개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개발권 양도제는 해당되지 않죠. 개발권 양도제 없어요. 개발로 끝나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니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이렇게 개발로 시작되는 거. 간접 개입이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직접과 간접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고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부동산학 원론을 배우는데 원론이 좀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거의 70, 80%가 비슷한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토지용 규제까지 끼어서 같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두 개만 섞어놨는데 감정평가사 문제는 얘까지 끼워서 직접이 몇 개 간접이 몇 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토지용 규제인데 토지용을 규제한대요. 토지용을 규제한다. 우리나라 토지를 이미 내가 땅에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규제하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첫 번째 얘가 나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지역지구제. 용도를 생략해서 지역지구제라고도 해요.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가장 첫 번째 배웠던 거죠. 지역지구제. 거의 전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다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이 토지는 무조건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없고가 절고 건물 중에 주택상가 공정률이 뭘 지을 수 있고 이 중에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 지어야 된다고 이미 용도지역지구제에 다 정해놨어요.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다 이용할 수는 없다. 항상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고 있는 상대적 권리다라는 거죠. 이때 토지용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첫 번째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지역지구제가 나와야 돼요. 지역지구제. 그런데 지역지구제의 단점이 있어요. 지역 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예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예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지구제와 언제나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해요? 간접 개입해요? 직접해요? 간접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접 간접은 이거고 개발권 양도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된다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개발이 시작됐다고 해서 간접 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니는 토지 이용 규제라고 얘기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도 배웠죠? 토지 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제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로 토지 이용 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거죠.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거 도시군 계획의 전부예요. 일부에 대하여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로 토지 이용 규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일부에 대하여. 우리 학계 논의에서 중요한 건 지역지구제와 지구 단위 계획 등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건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어요. 도시군 무슨 계획에 속한 내용이냐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여기에 기본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지문이 한 번 등장했어요. 우리 시험에 공인중개사 우리 학계론에서 한 번 등장했는데 기본 계획이 나오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잘했어요.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해요. 공법은. 장기 발전 종합계획이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나중에도 괜찮아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말이 나오려면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기본 계획이고 토지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면 이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1차 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기억해놔야 되니까 지역지구제, 지구단위 계획은 다 어디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토지용 규제, 건축,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 지구단위 계획 이건 토지용 규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놔야 되고 정부 실패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했고 정부 실패는 뭐냐면 정부가 실패했다는 건 정부의 시장 개입, 이걸 정책이라 그러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 정부가 좀 더 바로잡으려고 개입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정부의 개입이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켰다.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정부 실패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 중요한 건 얘가 주어가 돼야 돼요. 정부의 개입이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드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정부 실패. 정부의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더라.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나쁘게 만든 건 정부 실패.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건 시장 실패 이렇게 되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뭐가 있다. 외공불비 이렇게 있더라. 자 이때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을 때 간접 개입이 뭐다? 개발, 보조금, 정보. 간단히 중요한 것만 복수 한번 해보죠. 자 토지은행 어디가 전담한다? LH. LH가 땅을 살 때 주로 무슨 방식으로? 선매 방식으로. 공용개발은 정부가 다 하는 거죠. 사서 다 개발 끝내서 임대 분양까지 하는 거. 이런 걸 공용개발. 이건 주로 무슨 방식으로 땅을 산다? 수요. 자 공용개발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주로 무슨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을 쓰고. 환지는 재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방식을 얘기한다. 가격 규제하는 것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있죠. 이 규제는 상한제예요? 하한제예요? 상한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가격제 상한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간접개입을 외워야죠. 암기코드가 개발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워야죠. 자 개발 뭐예요? 개발 부담금 또는 개발 이익환수제, 개발 이익환수제, 개발 부담금. 자 그 다음에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은 LTV와 DTI가 있고 정보 지원하는 거죠.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 이렇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개발 보조금 정보. 자 토지 이용 규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다? 지역지구제.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있죠. 개발권 양도제. 이 개발권 양도제는 이건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 개발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지. 개발권 양도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같이 다녀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 얘가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얘는 중요한 건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얘를 미실시 중인 제도다. 이렇게 배웠던 거였고. 이게 3년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일부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건 다 어떤 계획에 속한 내용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관리 계획이라고 나와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 나오면 장기 발전의 종합 계획 이렇게 나와야 되고 20-1번 보조.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직접 계획이 몇 개냐. 그럼 직접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없애야 돼요. 간접을 없애야 돼요. 간접이 개발, 보조금, 정보죠. 개발 있어요. 개발. 개발, 개발부담금, 개발리익환수제 간접이죠. 없애야 되고. 보호, 보조금 있어요. 보조금은 없고. 조세, 개발보조, 조세.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도 있죠. 세금 두 개 없애고. 개발보조금, 금융 있어요. LTV, DTI, 얘는 금융정책이죠. 그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건 없고. 그래서 간접 4개. 나머지 직접인지 한번 따져보면 공공토지 비축을 우리가 토지은행제도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얘 맞고 LH가 하는 거. 수용도 정부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해서 공용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공용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정부의 직접 게임 4개. 간접 4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 간접만 섞어놓고 간접이 몇 개냐, 직접이 몇 개냐 이렇게만 문제냈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자꾸 토지용 규제까지 섞어냈으니까 이게 나온다라면 만약에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면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토지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공시제도죠? 공시제도죠?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정보를 지원하는, 정보 지원하는 간접 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직접 간접은 개발 보조금 정보로 구분하되 개발권 양도제는 얘는 토지용 규제다. 얘는 직접 간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토지용 규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니까 올해 문제가 이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보 지원하는 거 간접 개입이다. 개발 보조금 정보. 지금까지 32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33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얘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정보 지원하는 정책. 실거래가 신고제, 공시제도 나오면 이건 정보 지원하는 거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된다. 자, 20-2번 보죠. 칠판 보고 같이 문제 풀어봐요. 자, 첫 번째.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대요. 자, 이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겠죠. 자, 이건 무슨 기능에 해당된다?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맞죠?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한다고 하면 이건 경제적 기능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맞고. 정부 정책 중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거. 선매 제도, 정부가 땅을 사는 거에 협의 매수하는 거죠. 이건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일단 개발 보조금 정보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 개입 방식이다. 맞죠? 자, 3번에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바꾸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 그러면 얘가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시장 실패 일으키냐라고 따져봐야죠.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 대표적인 네 가지가 뭐예요? 외공, 불비죠. 자, 정부의 불완전성은 뭘 얘기할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정부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비대칭하다는 건 정부의 불완전성을 얘기하니까 정부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 일으킨다. 이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네 번째.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문제. 이거죠, 이거. 시장 실패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들의 문제는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일으킬 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건 정치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정부 실패란? 정부 실패는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 하는데 예를 보니까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죠. 이건 정부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실패는 이때 어떤 이유로 이 네 가지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외공불비죠. 외공불비가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시장 실패. 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부 실패고 이건 자원배분의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거니까 시장 실패 이렇게 나와야죠. 자 외부효과와 공공제 보죠. 조금 더 보고 쉬죠. 간단하니까. 자 외부효과와 공공제 이걸 배우는 내용은 사실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외공불비니까 우리 불안정 경쟁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고 독과점이 일어난다. 정부의 비대식성은 정부가 불안전해서 숨겨져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했었고 그 두 가지 나머지가 외부효과와 공공제죠. 자 이거에 한번 따져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외부효과 볼 건데 사실 외부효과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운 내용 다 일일이 배우는 건 아니고 개론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계략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깊은 데까지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가르쳐준 것만 여기까지만 내 걸로 만들면 시험 문제는 다 풀려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외부효과의 정의 보죠. 자 외부효과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큰 개념으로 정의를 내린다라면 어떤 주체의 경제활동이 이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데 얘들이 당사자 간에 직접 영향을 주고받던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끼리의 영향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첫 번째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고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좋은 영향이다 나쁜 영향이다 줬는데 보상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면 돈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돈 거래가 없었다. 시장에서 뭔가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나타나면 거래활동이 나타나면 돈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상 대가가 없다는 건 돈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을 통하지 않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다르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당사자끼리의 영향이 아니라 제3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의도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줬는데 보상 대가가 없어요. 돈 거래가 없어요. 돈 지급이 없다. 이 말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대요.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시장 밖에서 일어난다 해서 이 단어의 뜻이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외부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시장 밖에서 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 정의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보상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부의 외부 효과, 플러스를 정이라 읽고 마이너스를 부라 읽어요. 이때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해요. 외부 경제,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쁜 외부 효과를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 먼저 알아야죠. 외부 경제라고 나오면 정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알아놔야 되고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요. 생산,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건 뭔가를 만드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은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는 내가 뭔가를 샀다라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크게 우리가 편익이라고 얘기해요. 편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정의 외부 효과를 외워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울 건데 일단 한번 이해만 먼저 해보죠. 우리가 시장에 있는 개인이 있을 거고 이 사적은 시장에 있는 개인이고 이건 사회 전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건 시장에 있는 개인보다 사회적 입장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를 따져요. 이때 비용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비용은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이니까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게 이게 좋은 거예요. 편익은 어때요? 편익. 이익이니까 큰 게 좋은 거죠.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우가 사회적 비용이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한다.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려면 큰 걸 외워놔야 돼요. 큰 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큰 걸 외울 때 정의 외부 효과는 그래서 내 돈을 많이 드리고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내 돈 들여서 개인의 돈을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걸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에 생산과 비용 측면에서의 비용과 편익은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때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러면 비용은 누가 큰 거예요? 사적 비용이 큰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누가 큰 거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물을 때,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이게 정의 외부 효과다, 외부 경제다 직접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즉, 생산 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정의예요? 부예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의 외부 효과. 이건 뭐다? 정의 외부 효과예요. 또 이렇게 해서 낼 수 있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도 이건 뭐다?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의 외부 효과를 이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정의 외부 효과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 비교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러면 정반대가 부의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한번 내용 먼저 해석해 보면 사회적 입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비용이 큰 건 나쁜 거고 편익이 작은 게 나쁜 거예요. 비용이 작은 게 좋은 거고 편익이 큰 게 좋은 거고. 이게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나쁜 거고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정반대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거가 정의 외부 효과니까 내 돈 들이지 않고 사회 돈 들여서 누가 좋은 거? 사적 편익, 개인의 편익이 큰 것이 이게 부의 외부 효과예요. 이걸 가지고 따져볼 거예요. 한번 보죠. 시장에 있는 건 개인이에요. 시장에 있는 건 개인이다. 좋은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생산과 소비가 잘 일어날 거냐를 따져봤을 때 시장에 맡겼더니 적정량보다 시장에 있는 건 개인이죠. 생산을 한번 본다면 비용을 봐야 돼요.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시장에 있는 개인이 많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많이 안 만들겠죠.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있는 소비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시장에 맡기면 사적 편익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소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비도 과소 소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어도 좋은 역할을 하고 소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건데 시장에서 맡겼더니 개인의 비용이 많이 크니까 많이 안 만들어지고 개인의 편익이 작으니까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이나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가 아예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 과소 소비가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볼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시장에서 안 만들어져서 문제다.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도 안 만들어져요.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너무 안 만들어지고 안 쓰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취해서 좀 많이 만들거나 많이 써라라고 이렇게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으로 이해해야 돼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비용과 편익의 크기 비교를 한다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시장에 맡겼더니 많이 안 만들어지거나 많이 안 쓰더라.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거죠.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좀 많이 만들고 많이 써라라고 해서 개입하는 것이 지원금, 보조금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산 측면에서 정의 예보 효과는 내가 집 앞에 있을 때 집 앞에 화단을 잘 가꿔요. 화단을 잘 가꿔서 쓰레기도 하나도 없게 화단도 잘 가꾸고 꽃밭도 심고 나무도 잘 가꿨대요. 그럼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주겠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쾌적성을 가지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이 다 화단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잘 가꾸거나 쓰레기가 하나도 없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 생산 측면에서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비 측면에서도 내가 쓴다라는 소비도 정의 예보 효과,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 맞는 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 아프려고 맞지만 내가 안 아픔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으면 주변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겠죠?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걸 마음대로 맞아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백신 하나가 비싸잖아요. 실제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요. 맞으면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짜로 맞게 해줄게. 지원 정책 해줄게. 직장 다니면 일주일 쉬게 휴가 내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맞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정의 예보 효과예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자격증을 따르려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내가 주변을 좋은 영향을 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교양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걸 알게 되면 주변에게 친구들이 뭘 모른다 그러면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교양이 높아지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의 예보 효과를 일으킨 소비예요. 그런데 이걸 시장에 맡기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국가 보조금이 없지만 나라에서 뭔가 공부를 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에서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안 소비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많이 만들라고 많이 쓰라고 개입하는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사회 돈을 많이 들어가고 개인의 편익이 큰 거예요. 이렇게 커서 얘와 정 반대로 해서 가는 거죠. 정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데 얘는 사회 돈 들여서 내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시장에 있는 개인을 보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있는 개인의 비용이 적게 들어간대요. 개인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과다 생산이 나타나고 개인의 얻는 이익이 크니까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쓰게 되는 보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그만 만들거나 그만 써라. 규제 강화 중과세 정책으로 그만 만들라고 그만 쓰라고 개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공장 매연 같은 거예요. 공장 매연. 얘들이 나쁘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매연이 나오는 건 아니죠.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매연이 나오는 데 있어서 주변에게 나쁜 영향을 주죠.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예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본다면 어떤 거냐면 매연이 나오지 않게 정화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1억이라 해보죠. 정화시설을 완벽히 만드는데 1억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이 돈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매연이 나와서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갈 때 저소득층도 병원 가야 되니까 의료보험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병원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도 많이 양성해야 돼요. 교육시설도 뭔가 만들고 교육도 양성해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거, 사람이 아팠을 때 이걸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개인이 비용을 들으는 데는 정화시설을 만드는 데 1억이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드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 나타나는 건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내가 주변을 나쁘게 하려고 담배 피는 건 아니죠. 내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좋아서 담배 피는데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개인의 편익이 좀 커요. 주변 어디 구석 가서 몰래 담배 피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는데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예를 하나씩 들어줬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얘가 뭔지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서 한번 얘만 소개시켜준 거고 우리 시험문이 나오는 건 예를 외우는 거예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좋은 영향을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고 쓰지 않으니까 문제여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쓰게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누가 나선나 정부가 나서서 그만 만들려고 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이 안 만들어지거나 많이 안 쓰니까 문제예요. 그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돼요. 지원 정책, 보조 정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야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여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어떤 정책으로? 규제 강화, 중과세 정책으로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의 경우 정부는 지원금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이 X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 이렇게 나오면 무슨 외부 효과인지 알아야죠. 부의 외부 효과죠. 얘의 문제는 나쁜 건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니까 정부는 지원금,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규제 강화 정책,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만 이해하면 우리 문제는 다 풀리니까. 정외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이 나타나요.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재화나 시설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 이기주의로 사회적으로 좋은 건 꼭 우리 지역에만 와줘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 지역에만 와야 된다라는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걸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핀피 나쁜 영향을 주는 재화나 시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건 다른 데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님비 핀피는 플리즈 플리즈 인 마이 프런트 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유치 현상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거니까 제발 와주세요. 플리즈 와주세요. 피로 시작되니까 핀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핀피 나쁜 건 절대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낫 인 마이 백 야드라고 하죠. 절대로 우리 집 뒷마당도 안 된다. 낫을 쓰니까 앤이 돼서 님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외울 때 핀피를 기억해놔야죠. 플리즈 좋은 건 플리즈 와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핀피 현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외부 효과의 내용. 첫 번째 한번 정리해보면 외부 효과의 정의는 당사자끼리 영향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영향 줬는데 보상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죠. 돈 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외부 경제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외부 불경제 좋은 영향을 줄 때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건데 정의 외부 효과는 뭐다?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비용이 큰 것이 정의 외부 효과 사회적 편익이 큰 것이 정의 외부 효과예요. 문제는 좋은 영향을 주는 데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의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여서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개입한다. 지역 이기주의 사회적 현상에는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 해결 방안만 좀 보죠. 이 문제의 이 내용은 기역과 니은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하지 마라 라고 규제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정부 해결 방법도 있고 자 얘는 니은은 정부 네가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아도 시장에 있는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코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코지를 기억해놔야 돼요. 코지가 정리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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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차이 기역은 정부가 직접 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막으려고 했던 거고 니은은 야 정부 네가 직접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코지의 정리라는 거예요. 자 정부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 얘가 대표적은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의 지역지구제 얘가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자 공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역지구제가 토지를 토지용 규제니까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죠. 토지용 규제를 왜 하냐. 토지용 규제를 하는 이유는 토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지를 위해서 정부가 토지용을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법에서는 정의가 내려 있어요. 그런데 학기론에서는 이 지역지구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시장에서 알아서 토지를 이용해 라고 했더니 여기에 주택을 지어서 주거용으로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대요. 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장이 옆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용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율적으로 토지용을 맡겼더니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겠죠. 공장에서 매연이 나올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될 거예요. 이렇게 토지용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하게 했더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정부가 안 되겠다. 토지용을 규제해야 되겠다.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모여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하겠어. 그러면 공장 들어설 수가 없죠. 서로 어울리는 주택끼리만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이쪽 지역에다가 공업지역을 만들어주고 이쪽에 전력시설이나 교통망 충분히 잘 만들어줄 거니까 공장은 여기만 들어와서 끼리끼리 어울려라. 이렇게 만든 제도가 지역지구제예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정하는 거. 이렇게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했더니 상충되는 토지 이용이 나타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만 토지를 이용해라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 그래서 학기론에서 지역지구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지역지구제를 앞으로 계속 제가 이 법령을 얘기할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목리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이지만 학기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지구제. 그런데 니은은 정부 네가 직접 뭘 하지 마라 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제 재산이죠. 제 자동차래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내 재산이에요. 누군가 내 자동차를 고장내어 갔어요. 부딪혀가지고 범퍼가 깨졌다고 해보죠.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야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돈 달라고 해서 돈 받아서 고치면 되겠죠. 정부에서 야 자동차 박으면 절대 안 돼 라고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은 일이 발생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하면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야 내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된 거예요. 정부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코즈라는 사람은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피해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서 당사자 간의 자발자 협상을 통해서 시장이 알아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 환경에 재산권을 인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매연이 나왔다고 해보죠. 매연이 나와서 여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환경도 네 재산이야. 공기가 환경이에요. 공기 환경이죠. 환경도 네 재산이다. 재산이라는 재산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재산권을 인정해 준 거다. 공기도 네 재산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도 내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매연이 나와서 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더럽혀졌죠. 그럼 내 재산에 손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사람한테 야 내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너 피해보상 청구하겠어. 돈 물어줘야 돼. 알겠어. 라고 해서 얘가 10만 원을 보상했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얘만 달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 모두 다 달라고 할까요? 모두 다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의 돈을 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야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가지고 매연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거니까 얘는 알아서 시장에서 정부가 야 매연 방출하면 안 돼. 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정화시설을 완벽히 설치할 거다. 이렇게 해서 부의 외부가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코지가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코지의 정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지의 정리. 코지라는 학자 기억해놔야 돼요. 아직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등장 안 했어요. 얼마든지 나올 만한데 아직 등장하지 않아서 기억해놔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시장 내에 있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코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 환경 재산권을 인정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기도 네 재산이야. 라고 인정하면 얘가 재산의 손실을 누군가 입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서 얘는 해결됐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크게 나가니까 이 공장에서는 알아서 완벽하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야 매연 방출하면 안 돼. 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해결될 거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얘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안 줘요. 삼성이라고 해보죠. 안 주죠. 당연히 돈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줘요. 그럼 나라에서 얘가 돈을 안 준다. 내 재산을 치밀 입혔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법에 호소를 할 거예요. 그럼 법에서 돈 줘야지. 라고 하는데 얘는 돈이 많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뛰어난 변호인단을 가지고서 이 사건에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모를 수도 있죠. 이 판결이 안 날 수 있어요. 개인이 이걸 구제받기가 보상받기가 너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얘의 매연이 이 공기를 얼마나 오염시켜서 내 경제적인 손해가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의 값어치를 손을 입혔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런 걸 개인들이 다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이에요. 코즈 코즈의 정리 끝내기가 좀 애매해. 조금 더 하고 쉴게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금방해. 금방 공공재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 외공불비의 외부효과 배웠고 두 번째 이제 공공재 얘는 간단해요.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다수의 시민이 공공이에요. 공공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가 공공재 물론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국방, 취향, 소방 이런 것들 다 서비스죠. 교육도 서비스고 방송도 서비스인데 여기에 소방서 경찰서 나라 국방시설 도로 학교 방송국 이런 것들 다 공공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비스나 재화 잘 보존된 산림 국립공원도 공공재고 공원도 공공재고 등대 등등등 공용화장실 다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는 다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재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더라 이 두 가지 성질이 가장 중요한 거 경합하지 않는 성질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경합은 경쟁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고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배제는 무료 소비자를 돈을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더라 이 두 개의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공공재 경합하지 않는다 경합하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소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해요. 내가 먼저 뭔가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게 시작 논리예요. 내가 먼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게 이게 경쟁하는 원리예요. 내가 먼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게 시작 논리인데 동시에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여럿이서 동시에 소비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 안 낸 사람도 배제할 수가 없대요. 이걸 무료 소비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예가 있었죠. A마을이 있었는데 어촌마을이라 해보죠. 고기 잡으러 가서 밤에 못 들어와서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등대 만들자. 등대가 대표적인 또 공공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래 돈 모아서 등대 만들자. 돈 모아서 등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잘 찾아와서 안 죽고 이제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냈어요. 모두 다 돈 내서 등대를 만들자고 해서 등대를 만들었는데 얘가 돈을 안 냈대요. 사람들이 얘한테 야 돈 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 내야지. 근데 내가 이 A라는 사람이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잠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걸 내가 방해한 적이 없잖아. 내가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 등대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시 소비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동시 소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쟁할 필요가 없다. 비경합성이라 그래요. 내가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 이용을 방해한 게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돈이 없어 못 내겠다라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는 돈 안 낸 사람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가 다닐 때마다 등대를 꺼놓을 수가 없죠. 다닐 때마다 눈을 가리고 다니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배제성 무료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무료 소비성을 다른 말로 비배제성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동시 소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고 무료 소비할 수 있다. 그럼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럼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는 공공제 등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죠. 시장에서 B마을에서 봤어요. A마을을 보니까 등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죽고 잘 돌아오더라. 우리도 등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들자. 그럼 돈 내야지. 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얘를 봤어요. 얘를 A를 보니까 A는 돈을 안 냈는데도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을 안 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더래요. 돈을 안 내고도 잘 이용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누군가 만들어지면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줘서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럼 시장에서 등대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과소 생산이 나타나겠네요. 필요한 건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을 맡겼더니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이게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무임 승차 현상이 나타난다.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시장 실패에 일으키더라.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죠. 많이 만들려고 지원 정책으로는 좀 부족하더라.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거 이걸 공공재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 승차 문제가 나타나더라. 안 만들고 누군가 만들어주면 이용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어떻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얘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거죠. 시장 실패는 공공재 자체가 아니라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예요. 누가 나선다?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요. 도로도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그런데 우리 민자고속도로 들어봤죠.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3섹터 개발을 배우겠지만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지 정부만 만드는 건 틀려요. 우리 처음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어설프게 냈지만 정부만 공공재를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지 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부만 비용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담당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딱 외울 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시장에 안 만들어지니까 누가 만든다? 정부가 주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우리 문제는 충분히 풀려질 거니까 쉬었다가 문제부터 풀죠.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감사합니다.